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도전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회원국들의 굳건한 협력을 강조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참여했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정상들이 이틀 일정에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역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중국 도전에 대응한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동맹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agreed on the fundamental shift in our return and defense. We agreed to invite Finland and Sweden to join our alliance. And we agreed on long-term support for Ukraine. We agreed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nd we agreed to deepen our relationships with some of the alliance's closest partners, 특히 인도파시픽에 있는 것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속적인 공조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만나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대폭 확대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존슨 총리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지지를 나타내며 변함없는 공조의지를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